전교인 수련회를 방해하는 것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. 안녕하십니까 cause 침대의 생활을 시작하면 침대의 생활을. 침대의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. 침대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있더라구요. 완전 예뻐 아 왕자님 고마워요 그런데 저 전교인 수련회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네? 전교인 수련회요? 어디서 하는데요? 전교에서 하는데요 그래요? 제가 데려다 둘 테니까 함께 갑시다 정말요? 아 좋아 나도 갈래요 나도 갈래요 나도 아 나도 정말 가고 싶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답니다 우리 함께 전교인 수련회 가볼까요? 정말요? 좋아요 김기석! 김기석! 출발! 출발! 김기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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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전망이 너무 좋아요 오길 너무 잘했죠? 네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아요 이렇게 좋은 곳에 성흥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오셨으면 좋겠죠 네 그렇죠 다 같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전교인 수련회 때 꼭 오실 거죠? 기다릴게요 오세요 오세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맘에 대한 3세 Bronze 그 맘에 대한 두 명이